유아인 마약사건 1심 선고 내용과 관련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만약에 징역 1년에 실형이 나오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률이 끝났으면 굉장히 세간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징역 1년, 실형이 나왔고 게다가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어느 정도 대중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1심 선고는 1심 선고를 떠나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검찰 기소 1심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였다 소문난 잔치는 특징이 뭘까요? 먹을 게 없는 왜냐하면 그 유아인 사건의 화제성에 비교해 보면 경찰이 수사할 때 처음에 제 기억에 프로포폴, 프로포폴도 경찰이 수사라는 게 아니라 식약처의 마약용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이 사람 엄몽식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데? 라고 경찰이 통보를 하고 경찰이 이거 유아인인데? 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공항에서 들어오는 유아인을 공고해가지고 바로 마약검사를 했죠 그래서 1종이 4종이 되고 5종이 되고 나중에 8종까지 늘어났어요 법이 마약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향정, 대마 세 개로 구분을 해요 유아인 사건은 8종이나 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대마 들어가 있고 향정은 굉장히 많았고 향정에 해당되는 게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덴, 미다졸람, 알프와졸람 이런 것들을 향정 그다음에 코카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약, 대마, 향정 세 개가 다 연루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자신있게 8종이나 나왔다고 하면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는 2023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 한 번, 검찰 수사에서 한 번 두 번 구속 문장이 신청됐는데 두 번 다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그 때문에 8종이나 되는데 왜 구속조차 안 되지? 이상한 거 아니냐? 얘기가 많았고 가장 핵심은 사실은 코카인이었어요 대마의 경우에는 소변검사에서 나왔어요 소변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며칠 안 됐다는 뜻이겠죠 또 대마는 체내 오래이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소변검사에서 대마가 안 나왔으면 피해갔을 건데 대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아인 측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가 대마였어요 대마는 유죄로 끝, 이미 확정됐고 여기서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대마를 단순히 한 번 투약했고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인데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대마 초범은 왜냐하면 중요한 게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한 번 대마에 손댄 사람은 확실하게 약을 끊고 다시는 안 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소 유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판 넘어가서 벌금형은 갔겠지만 일반인은 기소 유일이 많이 끝나요 그러니까 유아인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기소됐겠지만 아마 벌금형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문제는 이 향정과 코카인인데 코카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발 검사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인 체내에서 코카인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발은 사람마다 모발이 자라나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언제 했는지 특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너 우리가 알아보니까 10월 25일 전후 며칠 사이에 코카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안 했다라고 하면 알리바이를 대봐 이렇게 해가지고 피의자가 방어권을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근데 저 그 당시에는 영화 촬영하고 있느냐고 전혀 불가능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혐의 적용을 못해요 불상의 기간에 마약을 했다라고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코카인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어요 그때 검찰 이야기는 코카인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식이 없죠 이게 되려면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코카라는 걸 봤어요 라고 하는 목격자 증언 내지는 그런 장면이 찍혀있는 CCTV 영상 내지는 본인이 자백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추가 증거 확보가 안 됐다는 거겠죠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결국 검찰 기소 단계에서 코카인은 빠졌어요 이번에도 코카인은 빠졌죠 기사 보면 초반에 경찰 수사랑 혼동해가지고 코카인도 이번에 유죄 나온 것처럼 나온 기사도 많이 있던데 코카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융무제를 따릴 필요도 없었던 거였죠 코카인은 이미 빠졌고 대마 같은 경우에 상습상에 드러날 수 있는 게 해외에 가서 대마를 수사해가지고 지인들과 함께 했는데 그 지인에게 대마를 하라고 권유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대마 수소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 기소됐던 내용 중에 대마 교사 증거인물 교사는 무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대마도 체내에서 나온 거 한 번 단순 투약만 인정이 된 거예요 대마는 단순 투약 코카인은 기소도 안 됐으면 사실은 벌금형이 힘들어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제품 설명을 보면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프로포폴 181회로 투약하고 2021년에서 22년에는 타이밍으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부분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사들이 프로포폴을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 어떤 주의도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범 위험품도 크다 이런 게 다 불리하게 작용이 됐고 다만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 향정을 많이 다룬 이유는 처음에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이었고 복용한 이유도 불면증 때문이었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때문이었다는 부분은 또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이 됐죠 그래가지고 징역 1년이 나왔는데 사실 보면 경찰, 검찰 수사가 너무나 손쉽게 소변에서 나온 대마 단순 투약 그 다음에 본인들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찾아낸 의료용 마약류를 온화명환 의혹 그에 대한 수사 이거는 첫째 이미 식약처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체내에서 나왔고 해당 병원 가서 병원 수사하니까 기록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쉬운 수사는 다 성공을 했는데 어려운 수사, 대마 상습 그 다음에 코카인 이 부분은 수사 성과가 제로였죠 그나마 대마 상습은 어떻게 기소까지는 해봤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죠 경찰 수사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검찰 수사 때 막 그 화대성에 비하면 소문은 많이 난 잔치였지만 실형 징역 1년이 나와서 그렇지 먹었기 별로 없는 판결이 된 거였죠 늘 느끼는 거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면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서 실형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나 불행위가 앉아가지고 소문 난 잔치에 불과하다 먹을 게 없다 이런 평을 안 하겠죠 물론 저희들도 수사정보 유출된 거 가지고 기사 쓰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마약 관련 수사의 수사정보 유출로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겪은 이 상황에서 수사하는 과정에는 우리 같은 기레기들이 아무리 귀찮게 하더라도 수사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실시비비는 법원 판결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만약에 5종이었다 8종이었다 이렇게 많은 마약류가 검출된 연예인은 처음이다 이런 식의 화재성 유발이 안 됐으면 어? 실형이 나왔네? 법정 구속됐네? 이런 부분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재성 유발하려고 너무 많은 수사정보가 유출되고 브리핑하면서 얘기하고 그랬던 게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경찰과 검찰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성균 지사리처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 수사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는 게 마약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정보설면 마약수사는 다 꼬리다르고 도망가요 그건 뭐 더 수사기관을 잘 아실 테고 이런 부분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수사정보가 유출되는 건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법정 구속도 약간 눈길이 가는 포인트이긴 했어요 법정 구속이라는 건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법원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유명인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주할 위험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설명에 의하면 1심에서 이번에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도 어 이거 2심 3심에서 뒤집기 힘들겠는데 싶으면 도주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도 있지만 제가 법정에 아는 분들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사건 동송 성폭행 유사관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사건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법정 구속에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유아인 씨는 1심은 끝났으니까 2심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4년 구형했던 검찰도 황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의 반응과 달리 그리고 이제는 또 더 충격적인 사건인 동송 유사관관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또 많은 화제성을 유발할 것 같고 유아인은 또 한동안 계속 뉴스메이커가 될 것 같고 이미 촬영이 끝난 유아인 출연 작품들은 더더욱 더 오랜 기간 창고에만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제 뭐 항소하는 여부라든지 또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유아인 씨가 다시 한번 강력한 뉴스메이커가 된 이상 저희도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